옥수수를 까보았는데 이 속에 보니까 오잉 꼭 무슨 덧니 처럼 하나가 더 있어요 신기해서 찍어봤어요 이 위에는 새들이 좀 파먹어 가지고 칼로 잘랐구요 이 부분을 이렇게 뜯어 보겠습니다 안되네 내려놓고 해야겠다 짠 짠 오우오오 오우 오우 진짜 신기하다 오우 심지가 이렇게 따로 있고 꽃 모양도 있고 이 속에도 똑같이 옥수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단지 붙어있을 뿐 오 신기하네 쌍쌍 옥수수네 쌍쌍 옥수수 이런거는 모양이 안 이뻐서 알갱이를 따서 나중에 옥수수 밥 할 때 넣으려구요 나중에 만나요 안녕